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중고성을 맡고 있는 코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중고의 특징! 글자만 딱딱 갖다 붙여라. 어느 라는 종류 분사? 나. 응용해서 어느 것? 나가. 어느 게 좋아요? 나가. 하오. 어느 게 예뻐요? 나가. 하오. 한.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음운대명사의 위치는 말하고자 하는, 즉 묻고자 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리고 음운대명사 쉐이란 단어는요. 보통 사람을 물어볼 때 사용된다, 머릿속했다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16강 방법 음운 표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주 표시하시면서요. 역가락 내리듯이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란 단어가 보이네요. 점, 뭐, 동사. 점, 뭐, 동사. 이렇게 패턴을 해오두세요. 자, 그리고요. 왜, 어째서란 표현은요? 점, 뭐, 동사. 아니. 점, 뭐, 동사. 아니. 이렇게 해오두셔야 되는데,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가지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이 달라진다. 바로 이거겠죠.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 한글자 저, 두글자 저거. 이렇게 해오었죠. 저거,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자 나, 두글자 나가. 이렇게 해오두세요. 먹다, 출, 동그라미 같네요. 혀를 말아라. 잊지 않으셨죠? 사용하다, 우리말 한자 쓸 용자네요. 용, 용. 자,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가지다. 그래서 사용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요. 잡수시다, 드시다는 뜻으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천천히 잡수시다는 말을 직만용, 직만용 앞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그렇죠. 사과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빙고, 빙고. 이성, 삼성은요. 짧게 확 올라갔다. 바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어떻게? 빙고, 그렇죠. 팔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이, 마이. 한자라는 단어는요.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읽을 때만. 중국어로 한, 즉, 한, 즉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다긴 읽다인데 소리내 읽을 때는요. 니에, 니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같은 읽다라는 뜻이지만 눈으로 읽을 때는요. 우리말 한자 읽을 독자를 쓰시면서 두, 두, 즉 눈으로, 마음으로 읽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제야, 그제서라는 단어입니다. 잘, 잘.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비로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자는요. 예상보다, 예정보다 느린, 늦은 어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느낌은 이제서야, 그제서야 이러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말을 하다란 말은요. 말하다, 말. 두 글자 배웠었죠? 수어, 화. 한 글자로 수어.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란 단어, 쩌먹, 쩌먹. 그러면 저렇게, 그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머, 나머. 그렇죠? 느리다, 느릴 만자입니다. 만, 만. 이 단어는요. 천천히, 천천히 하단 뜻도 갖고 있었죠. 듣답니다. 우리말 안자, 들을 청자입니다. 팅, 팅. 자, 음식, 요리란 단어. 차이, 차이. 그래서 중국요리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쫑고 차이, 쫑고 차이. 한국요리 공유해볼까요? 그렇죠? 항고 차이, 항고 차이. 이렇게 단어만 딱딱 갖다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글자라는 단어입니다. 쯧, 쯧. 이걸 응용해서요. 이 글자라고 한다면 쩌거 쯧, 쩌거 쯧. 이렇게 응용하고요. 두 글자는요. 량거 쯧, 량거 쯧. 이렇게 응용하는 표현도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마트가 보입니다. 자, 소리, 번역, 음역인데요. 러티앤마트. 러티앤마트.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다, 떠나다, 걷다. 란 단어 떠올릴 수 있겠죠? 저, 저. 자, 뭐뭐를 사용해서라는 의미로 뭐뭐로 난다는요. 용, 수단, 방법, 도구, 형식. 한 번 더. 용, 수단, 방법, 도구, 형식. 이렇게 해보시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안쳐 쓸 용자는 첫 번째 사용하다. 두 번째 잡수시다, 드시다. 세 번째 뭐뭐로 이렇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를 의미합니다. 한위, 한위. 한국어는요. 글자가 달라지면서 성조도 달라집니다. 한위, 한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가다란 말은요. 돌다, 집. 집에 돌아가다, 회자, 회자. 자, 요즘이란 단어 우리말 한자 최근 쓰시면서 쥐진, 쥐진. 덥다란 단어, 르, 르. 춥다란 단어, 렁, 렁. 비교하면서 해두세요. 오늘이란 단어네요. 찐티엔, 찐티엔. 차가 막히다 한 단어는요. 막히다, 차.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 쳐, 도, 쳐.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음음음의 형식, 문장 맨 끝에만 말을 갖다 붙이는 일반 음음문, 긍정과 부정, 정반 음음문, 그리고 음운사 음음문. 이렇게 정리했고요. 오늘 배울 음음대명사, 전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뒤에 동사를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 말을 점, 머, 츄, 점, 머, 츄 이렇게 동사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왜, 어째서는 이유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뒤에 동사가 아닌 부사를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제 오니? 라는 말을 점, 머, 차, 일라이, 점, 머, 차, 일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딱딱 갖다 끼면서 멋진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고의 특징이겠죠. 아하!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패턴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자 맨 끝에 마 갖다 붙이면 멋진 음음은 수로 앞에 뿌 멋진 부정문 긍정과 부정 정반 음음은 뿌 동사, 머, 하지 않는다 현재 부정 메이 동사, 머, 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 문자 맨 끝에 너, 머, 했다 과거 야오 스물스물 너, 곧 머, 할 거야. 라는 미래의 패턴을 배웠죠. 그리고 문자 맨 끝에 파마 안 갖다 붙이면 머, 해요, 머, 하자, 머, 합시다. 문자가 든 청의의 패턴이었고요. 에이, 슬, 비, 에이는 비다. 에이, 부, 슬, 비, 에이는 비가 아니다. 머, 뭣이 있다, 머, 뭣이 없다. 라는 말을 있다, 머, 없다, 머, 어떻게? 요, 명사, 매, 요, 명사 이렇게 말해봤죠.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어디에 없다라는 말은 뒤에 장소 목표를 취하는데요. 짤, 장소, 부, 짤, 장소 문자 맨 앞에 층을 갖다 붙이면 머, 머, 해, 주, 새는 멋진 청의 패턴이었고요. 동사 앞에 정 또는 짤, 또는 정, 짤 문자 맨 끝에 너를 갖다 붙였더니 지금 머, 머하고 있던 진행의 패턴이었습니다. 머, 무슨, 어떤, 사물륨은사, 션, 머 누구, 사람은사, 쉐이 이렇게 정리해봤죠.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 어떻게 또는 왜 방법과 이유은사편을 한번에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라는 방법 의문사는요. 점, 머, 동사 점, 머, 동사 왜, 어째선 이유 의문사는요. 점, 머, 동사 아니 점, 머, 동사 아니 이렇게 패턴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먹나요? 뜯어봤더니요. 이것 어떻게 먹다라는 구조로 짜, 거, 점, 머, 칠 짜, 거, 점, 머, 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저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어떻게 만들까요? 저것은 어떻게 사용하다? 동사 앞에 점, 머,만 갖다 붙이면 돼요. 어떻게? 나, 거, 점, 머, 융 나, 거, 점, 머, 융 그렇죠. 사과는 어떻게 팝니까? 사과 어떻게 팔다? 동사 앞에 점, 머,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빙, 고어, 점, 머, 말 빙, 고어, 점, 머, 말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또, 샤오, 치엔 또, 샤오, 치엔 얼마의 돈 이 표현은요. 가격표가 적혀진 것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오늘 배우는 표현이죠. 점, 머, 말 점, 머, 말 어떻게 팔아요? 이 표현은요. 무게를 달아서 팔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비교하면서 해오두세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한자 어떻게 읽으라는 문장입니다. 뜯어봤더니 이 한자 어떻게 읽다? 라는 구조가 되겠죠. 어떻게? 저거 한지 점, 머, 니에 저거 한지 점, 머, 니에 당신 왜 이제 옵니까? 점, 머란 단어가 왜 라는 이유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동사 앞에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보통 뒤에 부사가 따라붙습니다. 뜯어봤더니 당신 왜 이제야 오다 이러한 구조가 돼서 니, 점, 머, 자, 일라이 니, 점, 머, 자, 일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왜 말을 하랍니까? 라는 말은요. 그는 왜 뭐, 뭐, 하지 않다 말하다 라는 구조로 다, 점, 머, 부, 쇼, 화 다, 점, 머, 부, 쇼, 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라는 말은요. 왜 이렇게 느리다 이러한 구조로 점, 머, 점, 머, 만 점, 머, 점, 머, 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 머, 점, 머, 형용사 점, 머, 점, 머, 형용사 왜 이렇게 뭐, 뭐, 하나요? 라는 멋진 패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야 있어 보이겠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하나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에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분은 수업 시간에 짝수분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요? 라는 문장이네요. 우선 듣다. 팅, 팅 어떻게 들어요? 점, 머, 통사 잊지 않으셨죠? 점, 머, 틴 점, 머, 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들어요? 만들어 볼까요? 짜, 것, 점, 머, 틴 짜, 것, 점, 머, 틴 그렇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글자 어떻게 쓰나요? 문장 구조입니다. 먼저 쓰다. 우리말 한쪽 백길 사자인데요. 시에 시에 어떻게 쓰나요? 점, 머 동사 어떻게 말할까요? 점, 머, 시에 점, 머, 시에 그래서 이 글자 어떻게 쓰나요? 라는 문장은요. 쪄, 것, 즈, 머, 시에 쪄, 거, 즈, 점, 머, 시에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중국어를 어떻게 말해요?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말하다 한글자입니다. 슈어, 슈어 어떻게 말해요? 점, 머, 통사 어떻게? 점, 머, 슈어 점, 머, 슈어 중국어로라는 말은요. 용기의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용하니 용하니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는 말은요. 용하니 점, 머, 시어 용하니 점, 머, 시어 이 두개를 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덥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선 덥다 더울 열자입니다. 르 르 동그라미 같네요. 혀를 말아라. 자, 이렇게 덥다란 말을 점, 머, 르 점, 머, 르 그래서 왜 이렇게 덥나요? 점, 머, 점, 머 형용사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점, 머, 점, 머, 르 점, 머, 점, 머, 르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덥나요? 요즘 최근 한자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쬐, 진 점, 머, 점, 머, 르 쬐, 진 점, 머, 점, 머, 르 그렇죠?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왜 공부지른 길 이젠만 하면 건드려주고 이젠만 하면 건드려주고 이젠만 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더 올려보겠습니다. 중국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위치가 다르면 그 뜻과 역할도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점, 머, 동사 어떻게란 방법응사로 쓸 수가 있고요. 점, 머, 동사 아니 이때는요. 왜, 어째서는 이유응사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른 그 단어의 특과 역할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